그리고 페이디를 구사하는 장유빈 선수에게 11번 홀은 어떨까요? 물론 홀의 모양은 본인의 구질과는 잘 맞지는 않지만 장유빈 선수는 대신에 충분한 거리가 있죠 이 왼쪽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캐리거리도 충분히 나오고요 원온을 노립니다 장유빈 캐리로 그린에 떨어졌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이 방향은 본인의 구질에 최선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대단합니다 페이드가 걸렸다고 가정을 하면 공의 스타트한 라인은 페널티고요 물쪽으로 출발해서 지금 돌아 들어와서 그린에 직접 떨어졌습니다 장유빈이 원온에 성공했고 김민규도 원온을 노립니다 김민규도 올라왔어요 김민규, 장유빈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남자 골프의 진수죠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두 선수가 얼마나 스윙을 강하게 했는지 리코일이라고 하죠 피니시 때 샤프트가 등에 맞고 튕겨져 나오는 그 모습 본인이 가지고 있는 100% 힘을 다했습니다 김홍택 김홍택은 이러면 그린 앞쪽이 될 텐데요 이 러프 쪽에 공이 지금 걸려 있는지 지금 확인은 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또 오르막 경사이기 때문에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탄도를 높일 수 있고요 세 선수가 보여준 짧아진 팝4홀 이 원온 시도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떨어진 지점도 절묘했고 오르막 경사에 따라서 런과 함께 안착한 지점 또한 또 이글까지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장유빈 선수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했지만 저는 김민규 선수가 또 이렇게 캐리로 직접 떨어뜰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 내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김민규의 평균 드라이브 거리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승 경쟁을 하는 최종일 마지막 조 후반에 그러한 도전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다시 마지막 조 선수들이에요 김민규와 장유빈은 팝4홀에 원온에 성공해 있는데요 김민규가 먼저 시도하겠습니다 완벽하네요 김민규 드디어 버디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김민규입니다 티샷도 이글퍼도 충분히 자신의 퍼시 들어갔으면 우승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할 수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김민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더 공격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남자 선수들의 남자 골프의 매력은 또는 상당히 멀리 나왔기 때문에 한번 투혼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흘러가는 라인은 한번 확인을 했고 장유빈의 이글 시도 지금 넣으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 한 번에 두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는 소극적으로 치기보다는 그래도 3펫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3펫을 하면 분위기는 다소 처질 수 있겠지만 다운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죠 그 정도로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했던 장유빈이고 비가 아무리 왔다고 하더라도 페럼의 그린은 빠릅니다 또 거기다 변화무쌍하죠 이런 엄덕을 넘어오면서 지금 더블 브레이크 아주 어려운 펫이었습니다 김홍택 선수의 버디 시도 마지막에 휘지 않습니다 김홍택 선수도 들어갔다면 단독 3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린 근처까지 가서 세 번째 샷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장유빈 선수는 첫 번째 펫이 홀 앞에서 왼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펫도 왼쪽 바깥쪽만 보면 됩니다 들어가면 공동선도 돌아 나오네요 세 선수 가운데는 김민규 선수만이 타수를 줄였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